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신년사를 조수진 변호사께서는 공부하시듯이 보셨나 싶어서 네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옆에서 지긋지긋하게 신년사 보고 있어 아니 진짜로 대단하시다 진짜 그게 볼 게 멋있어 쓸데없는 거로는 스마트폰에 신년사 띄워 보고 있어 내가 모르는 거가 나오면 나는 망신이다 이런 강박관념이 사로잡힐 수 있다니까 모를 수도 있지 아니 그 따위 신년사 뭐하라고 해요 책임감이 뭐든지 시청자분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완벽하게 전달해 드려야겠다 아니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아 좀 이뻤는데요 이뻤어요 지금도 뭐 매우 이뻤어요 지금도 뭐 충분히 매우 많이 이뻤어요 충분히 박할린이시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진짜 지르는 면이 있어요 아니 윤석열 신년사를 왜 듣습니까? 이렇게 나올 때 이때 이제 나름대로 조수진 독트리니 형성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고 들을 필요가 없다 이래야 되는데 아 그걸 알아야지 설명해줘야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야지 이러다 보면은 방송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 방송을 내가 지배를 해야지 어떻게 지배를 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단골손님들이 오늘 진짜 우리 조수진 손님을 거의 탈탈 털면서 또한 이제 진짜 피가 되고 싶을 때 대통령 신년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신년사를 왜 듣습니까? 오 이런 신년사 정말 지겨워요 아 미치겠다 좋습니다 됐어요 연마가 되네 아 근데 이거를 여기 와서 했어야 돼요 그 당시 종평컬을 여기서 했었어야 돼 아 근데 뭐 지냐든 들을 필요는 없지만 아 근데 비판할 지점들은 있을 것 같아서 뭐 어쨌든 보고 오셨으니까 대통령의 신년사 이러이러한 지점에서 아 요거 좀 가당치 않다 싶은 포인트 있었습니까? 신년사가 한 네 부분 정도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아 하나가 경제가 어렵다라는 부분 분석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약자를 좀 돌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시면서 그 다음에 대외 순방이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해외 무슨 유수의 언론에서도 성과를 치하했다 이렇게 본인 대외 외교 순방을 좀 치하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노동개혁하고 교육개혁하고 연금개혁 세 개를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좀 이상했던 게 작년 2023년도 신년사를 뽑아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간 부분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복붓을 이걸 대통령 연설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그래서 작년에 하던 거를 그대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어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카르텔이 한 세 번 정도 나오죠 그래서 카르텔을 깨겠다라고 하셔서 그때 조금 섬짓했던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얼마 전에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운동권 운동권 얘기도 하고 동료 시민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 했는데 그게 오버랍이 딱 되면서 동료 시민이 있다는 거는 비동료 시민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카르텔이나 비동료 시민이 난가? 두 분이 이제 적하고 적이 아닌 국민으로 나눠가지고 타파할 사람, 동료 아닌 사람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생각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싸했어요 아니 카르텔? 검사 카르텔은 뭔데? 검사 카르텔은 뭐냐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를 해야 돼요 케이베스 같은 거 봐요 순식간에 망가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지 그런 게 카르텔이고 그런 게 힘이 느껴지는 건데 우리가 86 카르텔, 586 카르텔 본 적 있나요? 아니요 난 그 형들 그냥 불쌍해 보이는데 그분들이 힘을 발휘하는 게 국민들이 느껴집니까? 공천 때는 좀 있어 약간 있어 우상호 뭐 있어? 있긴 있어 우상호 뭐 우상호 뭐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아 우상호 의원님 열심히 하세요 우상호 의원님 불출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건데 그런 거 보면 신년사를 하더라도 와닿게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조수진 변호사님 말씀 많이 공감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아니 희망과 비전이라는 건 원래 대통령이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저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올해는 더 잘할게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경제가 박살이 나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잘하는 것처럼 외회 나가서 뭘 했는데 한 게 없는데 오히려 반성하고 우리가 더 국민들을 잘하겠다 이런 어떤 뉘앙스의 신년사가 났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음에 또 대선에 나올 일이 없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일단 됐으면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한 사건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줄기차게 그냥 배척을 했잖아요 피의자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테러범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이재명은 인정할 수 없는 정치인 대화할 필요가 없는 그런 파트너 그렇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없는 나아가서 제거해도 되는 이게 머릿속에 심어지면서 그 테러를 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고 협치하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도 서로를 악마화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한 국민으로서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협력과 연대한다 이런 차원의 어떤 그런 시그널이거든 그런 게 집권 이후로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발한 거예요 여기 책임에는 윤석열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일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부 있다고 봐도 일부 있다는 건 현대 지상파에서 진영을 하고 있는 이거는 진행할 때 막는 거예요 이거는 지상파라고 하면 막아야 됩니다 이거 가만히 두잖아요 지상파에서 이 사람처럼 저 자리 다 잘려요 그런데 막는 개인적 의견이시고요 일부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면서 그 강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더 강한 사람한테 아니라고 좀 얘기해 달라고 강하게 잘했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강하게 부탁을 하면 그분이 대답을 해줍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제대로 논평하려면 잘려야 됩니다 잘려야 돼요 실제로 박지훈 변호사님의 라디오 진행과 그리고 유튜브 출연들의 어떤 발언의 수위 농도가 참 많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박지훈 변호사 따라가는 지상파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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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아 좋습니다